서산시가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. 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음식점과 하루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 등 285개 사업장입니다. 서산시는 지도 점검 결과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할 계획입니다. 서산시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는다.